코스피가 지난해 11월부터였죠. 5개월 연속 상승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에도 상승세가 계속될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좀 알아볼까요? 이하려 기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셔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4월장이 시작이 된 만큼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지지부진할지에 대해서 여러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업계는 이번 달 코스피가 3천선 내외에서 박스권 조정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각 증권사별 코스피 예상 밴드를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4월 후반까지 3천선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봤고요. KB증권에서는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을 언급을 했는데요. 3천2백 포인트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코스피 예상 밴드로 2천9백 포인트에서 3천1백오십 포인트, 그리고 코리아에세투자증권은 2천8백오십 포인트에서 3천2백 포인트로 증권사 전반적으로 상단은 3천2백 포인트로 잡고 3천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 증시에 미칠 변수가 있겠죠.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다섯 가지 키워드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실적, 금리, 환율, 유가, 선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일단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면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1분기 워닝 시즌이 개막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그 이상으로 증시가 화랑을 보이면서 지수가 올라왔죠. 그러면서 일부 종목, 특히 성장주에 대해서 고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 금리와 환율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상당히 많이 회자됐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3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게 절대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보다는 속도, 상승 속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던 것이 좀 부담이었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으로서는 가장 무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다만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이게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어요. 다행인 거죠. 4월에도 금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환율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지 혹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1, 2월 달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계 자금이 순유출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진하게 표시된 파란색 그래프가 원달러 환율인데, 지금 막판에 보면,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강세의 속도가 잦아들게 되면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 역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유, 화학, 그리고 조선, 해운, 항공 이런 업종들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올 들어 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의 움직임이 더 여기서 오를 수 있는지 혹은 여기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련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치를 보면 유가 오름세가 당분간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지금 재보궐선거에 사전투표가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4월 7일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선거 주요 공약 가운데서는 집값 화두가 핵심이고 역시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정치 테마주도 좀 꿈틀대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정치 테마주는 우리 주린이분들은 안 건드리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 다 윤념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 실적 금리 환율 유가 선거까지 챙겨주셨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주목하는 게 실적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에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해라 기자, 다른 상장된 기업들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요 기업들 실적이 1분기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 증권에서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었는데 1분기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FN 가이드에서도 관련해서 집계를 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106곳에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예상치를 그러니까 집계를 해봤는데 지난달만 기준으로 해서 36조 2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수치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75%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개선들이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 증시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어제 저희가 뉴스에서도 짚어봤지만 또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한 3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대비 60%가량 는 1조 2,8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LG화학, 이런 시총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모두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4월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주목할 만 없죠. 종목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성주 기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앞서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유심히 잘 체크를 하시면서 그중에서도 역시 실적을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 화학, 반도체, 건설, 건자재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SK증권에 따르면 철강과 화학 섹터의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연초 대비해서 50% 이상 상향 조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와 건설, 건자재 섹터도 연초 대비해서 실적 추정치가 두 자릿수 상향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눈여겨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발표된 3월 수출 지표도 보면 경기 민감업종의 수출 증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역시 기대가 크게 실망감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2대1에서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고 그러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추려봤거든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도 풍부하고 이런 실적 개선주를 좀 추려봤더니 대표적으로 철강, 비철 분야에서는 포스코와 풍산,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는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 또 해운 자동차 쪽에서는 HMM, 기아차 이런 종목들 PER도 낮고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금도 많이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밖의 또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하고 꼽아주고 있는데 중복되는 종목들을 좀 보면 SK하이닉스, 금호석유, 한화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실적도 좋고 상당히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